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동후라고 하고요 현재 시미베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곽형근 관장님 밑에서 사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제 오늘 데뷔형분들한테 나이프 그 다음에 건 세븐틴팬스 배웠습니다. 근데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정의사라는 한국 정의사와는 좀 맞지 않는데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서요 이거는 한국 관장님 한국 사관님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.